보통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들은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거나 위안부 문제 등을 언급해왔는데 이번엔 아니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은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또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에 위치한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 역할을 크게 부각시켰죠.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유엔사의 위상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일본과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했는데 올해는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바뀐 겁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본 유엔군 사령부 후방기지에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유엔군의 유쾌공전력이 비축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일곱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6.25 전쟁 발발 후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회원국 전력을 즉각 제공합니다. 일본은 전력 제공국은 아니지만 유사시 한반도에 신속대응 전력을 보내고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사 후방기지를 부각한 건 한국과 동맹국의 군사력을 강조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지를 꺾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도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유엔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